오라이트 제품 야외 테스트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제품 이름은 자벨럽 프로 2 라는 제품이에요 요번에 제가 어 협찬 리뷰를 받게 된 제품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이 모드 지금은 하이 모드인데 요거를 살짝 누르면 세게 누르면 하이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로우 모드로 동작 합니다 로우모드 일때는 요렇게 뭐 야간에 산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단계 그리고 한 단계를 올리면은 이 정도 밝기 그리고 3단계 엄청 밝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리면 4단계가 되죠 이게 근데 이제 2500 룸엔 으로 쏘는 상태에요 2500 룸엔 으로 엄청 밝아요 이렇게 하늘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레이저 빈이 이래 나가죠 하늘로 엄청 밝은 것 같아요 위로 비추었을 때는 반대편 산을 비춰보면은 뭐 반대편 산은 그냥 뭐 다 흔하게 보일 정도죠 엄청나게 밝은 것 같아요 이게 초록색 불 하늘을 비추었을 때 이런 느낌 하늘을 비추었을 때 이런 느낌 뭐 밝은 것 같아요 초록색 불 상당히 밝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인트로는 야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밤에 나가서 혼자 찍는데 이 공원에 사람들이 한두 분씩 계시는데 추운 날 혼자 카메라 들고 찍고 하는데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전문 유튜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오라이트사의 자벨로 프로2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케이스에 포함된 킷이 있고요. 킷 형태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내부의 플래시 라이트만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플래시 라이트만 파는 거는 20만원 후반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풀셋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3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박스 패키지가 포함된 스페셜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펠리칸 케이스라고 하죠. 펠리칸 케이스. 이 제품이 펠리칸 케이스는 아닌데 그에 준하는 케이스고 상당히 케이스의 퀄리티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역시 방수, 방진이 되는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안에 공기가 차는 거를 공기를 빼는 이 구멍, 이런 구멍도 이런 단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버클은 앞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열쇠를 걸 수 있는 락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양쪽 옆에 이런 식으로 홀이 두 개가 양쪽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쇠 고리를 걸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플래시를 빼고 작은 소형 권총 한 자루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는 제품에 대한 이름과 기본적인 라벨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오라이트 유저 매뉴얼이 비닐팩에 한 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시는 요렇게 플래시 라이트 본품이죠. 본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런 캡, 캡 형태, 캡 형태의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기 뚫는 요런 캡, 렌트 캡이 색깔이 있는 캡이에요. 캡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오라이트를 사면 항상 들어있는 요 자석식 충전기, 요 뒷부분에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죠. 충전하는 방식의 충전기, 그리고 요기에 들어가 있는 벨크로 테이프와 요런 옵션,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옵션인데 요 제품을 여러 군데에 붙여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와있기 때문에 요런 부수적인 옵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술 라이트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런 에어 스위치, 요 뒤쪽에 있는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켤 수 있는 에어 스위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 고리, 요 고리는 한쪽을 요 라이트에 걸고 다른 한쪽은 비슷한 우리 여러 군데에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서치 라이트로 쓰기 위해서는 보통 봉같은 데 걸어서 작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고리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성품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펠리칸 케이스를 치우고 한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라이트 제품입니다. 제품을 한번 상세하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상당한 길이죠. 제 손 한 뼘의 길이가 20cm가 훨씬 넘습니다. 넘고 길이 역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길이는 제조사에 따로 나와있진 않는데 요기서 요까지 길이가 제가 줄자로 채워보니까 26cm 정도 나오고요. 내경은 대략 한 25m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줄자로 채워본 그 내경입니다. 내경은 25mm가 정도 되고요. 요 앞쪽에 있는 이 구경이죠. 구경은 60mm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26cm, 그리고 요 봉의 구경은 2.5cm, 그리고 앞쪽 구경은 6cm의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대 2500루멘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뒤쪽에 있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키게 되면은 이게 지금 2500루멘 하이 모드 따뜻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불빛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에 있는 테일 스위치를 살짝 약하게 요렇게 하면은 제일 약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드를 동작을 했을 때 최대 총 12시간이 아니죠. 12일간 이렇게 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1700 5000mAh 충전식 배터리가 총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봉에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뒷부분에 열면은 요런 식으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뽑아내고, 요기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가지고 배터리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면은 21700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산의 끝에 요렇게 고무 오링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물이 들어가는 요런 것들을 차단을 했다라고 해요. 또 기본적으로 이 자벨롭2라는 플래시 라이트 같은 경우는 IPX8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너무 깊은 수심은 안되겠지만 한 1m 정도 되는 물속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요런 식으로 방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1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낙하 테스트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1700 5,000mAh 배터리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000mAh 상당히 고용량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장기간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플래시를 켰을 때 보시면은 요기 보이는 요 레버, 요 레버에 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 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플래시를 켰을 때는 요런 식으로 뒤쪽을 키면 로우 모드를 켰죠. 그러면 요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고 한 번 더 하면 3단, 한 번 더 누르면 최종 4단 2500루멘의 밝기로 조절이 가능한 요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요 불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끄고 켤 때는 이 뒷부분에 있는 스위치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배터리 잔량은 지금 3칸이 남았다는 거 요렇게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마감도 역시 깔끔하고 무게 역시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배터리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2500루멘의 이 정도 용량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상당히 비싸죠.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싼 거라고 해도 뭐 50만원 이상 100만원 가까이 되는 플래시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라이트에서 2500루멘짜리 이 초강력 라이트를 2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장 작업용이라든지 뭐 방법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요게 옵션으로지만 피카트니 레일에 꼽을 수 있거나 엠락 레일에 꼽을 수 있는 레일 아답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술 라이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앞부분에 보면은 요 원형 부분에 요렇게 오돌도돌하게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은 위급상황 그러니까 차에 갇혔을 때 이 라이트로 차 유리를 깬다든지 뭐 상대방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 있던 옵션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캡이 어떤 역할을 하냐. 캡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초록색 라이트를 비추는 방식을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용도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캡을 앞쪽에 이렇게 꽂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플래시를 키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이 나옵니다. 제가 인트로 앞선 영상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한 부분을 보시면은 초록색 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인성도 좋고 길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끄고 얘를 꽂게 되면은 레드 불빛 요런 식으로 빨간색 불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게 뭐 위급 상황이라든지 특정 상황에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고리도 두 개 달려있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한번 빨간색에 초록색에 비추면은 노란색이 되네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으면은 이렇게 비춰보지도 않아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충전용 케이블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기 USB 타입으로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뭐 이런 충전기에 꽂고 반대쪽을 요런 식으로 뒤쪽에 자석 측에 요 스위치에다가 꽂게 되면은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오라이트 제품들이 모두 이런 방식의 충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런 에어 스위치도 기본적으로 이 풀 패키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스위치는 에어 스위치 이전 모델과 다르게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를 에어 스위치에서 조절이 가능한 두 듀얼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스위치는 이 뒤쪽을 요런 식으로 자석 형태로 붙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딱 가져다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은 락이 걸려서 빠지지가 않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이 모드, 로우 모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끄고 키고 합니다. 꾹 눌렀다가 놓으면은 꺼지는 요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꺼지고 한 번 누르면은 켜지고 요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오라이트 사의 자벨로 프로 2 이전 모델 자벨로 프로 1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성능적인 상향도 있었기 때문에 요런 작업용 고강도의 플래시 라이트를 구매를 하시려고 고려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할인 행사 기간 때 구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라이트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이틀간 할인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페이백 형태로 이렇게 소송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니까 혹시나 구입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오라이트 사에서 협찬 제공을 한 자벨로 프로 2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